안녕하십니까 닥터바보 오늘 아침 여러분 또 인사드리면서 벌써 1월 7일 2021년도 우리 데이 110일제네요 오늘 맞습니다 자 오늘도 부응하셔야죠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합시다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오늘도 또 승리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기쁨으로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또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다락방 스튜디오에서 한지 며칠 됐는데 아늑하고 조용하고 아무 때나 와서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또 우리 아들을 우리 집에서 나가게 해주셔서 덕분에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둘째 누님이 크리스마스 때 박사학위 받았다고 phd 먹을 주셨어요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더 마시면서 오늘 벌써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컵인데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 베드로의 첫 메시지죠 사도 베드로가 성령축만 받아가지고 메시지를 막 외치는데 그 전에 이제 막 소리가 있고 방언이 터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래대인과 2장 11절 12절 12절 읽습니다 다 놀라며 으억하여 서로 가로돼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돼 너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면서 야 이것들아 너희들 술 좀 작작 마셔라 너희들 술 처먹고 이렇게 취했냐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영적인 사건이 탁 터지면 그거를 꼭 물론 마귀가 반대하죠 근데 이제 마귀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 하면 사람들로 자기가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되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간주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bad news sells 그렇죠 안 좋은 뉴스가 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좋은 거를 찾으려고 그러지 않고 일단 나쁘다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건 나쁜 것 같다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나는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거 있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마귀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아니 지금 다들 막 성령충만 받고 이건 뭐 가짜도 아니고 무슨 장난도 아니고 이건 진짜 2000년 전에 성령 하나님이 터치다운 해가지고 막 뒤집어 주고 역사가 있는데도 그 와중에도 그 상황에도 이것들아 술 처먹었구나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에도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술 취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어떤 분들은 그걸 거의 술 마시지 말고 라고 하고 성령에 그렇게 써 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술 마시지 말고 가니 아 목사님 그래도 뭐 알코올릭이 생기고 그거 다 배제하고 상관없이 일단 하나님 말씀은 포도주 마시지 말고 그러지 않고 포도주에 취하지 말고 그렇죠? 취하지 말고 어떻게? 성령에 취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Do not be drunk with wine God not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왜? 우리가 와인을 마셔서 취하는 것 같이 성령을 풀하면 그런 취하는 것에 효과 비슷한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제가 다녀본 곳 중에 정말 성령의 역사하시면 캐나다, 한국, 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데는 정말 이러한 사람들이 술 취한 것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2000년 전에도 막았고 안 좋다고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교단적인 자원 교단의 신학을 통해서 뭐 보수 신학 뭐 이런 이름을 걸고 걸지만 궁극적으로는 마귀한테 속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벌써 딱 얘기하니까 아 사도바울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이제 딱 얘기합니다 이야 14절 멋있는 영화의 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첫 번째 사도의 말씀입니다 이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베드로가 말이죠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대 와우 뭐예요? 베드로가 The Eleven이라고 했어요 영어로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The Eleven이 그냥 그냥 열한 명 거기 동네에 있던 박집사 강장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The Eleven 거기에 있던 사도 열한 명을 얘기하죠 그리고 어떻게 딱 베드로가 딱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 그 옆에 있던 열한 명도 쫙 같이 일어났어요 제비 뽑은 사람도 일어났어요 딱 일어나가지고 왜 일어났을까요? 얼마 전에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다녔잖아 예수를 부인하고 숨어버리고 너 예수를 쫓던 놈들이지? 아니요 저는 예수 모르는데 베드로는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막 어쀄스한다는 건 뭐냐 하면 와가지고 와 술 취한 놈들아 이런 건 뭐냐면 벌써 똑같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를 팔아먹은 사람들이 가서 지금 정권 있는 자들에게 가서 이 사람들도 또 십자가 를 지게 할 수 있다는 상황인 겁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포악을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얼마 전에 죽었는데 뭐 자기네들 메스터가 근데 뭐 근데 딱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다른 열한 명도 이 베드로가 하는 거에 증거의 말에 동의한다는 의미에서 같이 일어나고 소리를 지른다 소리를 크게 거기에 뭐 PA 시스템도 없고 무슨 뭐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권이고 하니까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 이게 성령 충만함은요 어떻게 되냐 하면 용기가 생겨요 용기 그리고 막 노방전도 하는 게 지금 결과적으로 이게 노방전도예요 노방전도라는 게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요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노방전도에 대해서 좀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못한다고 자기가 안 해봤다고 아니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마귀한테 또 속는 거예요 여러분 노방전도? 아니 사명이 있고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아 뭐 노방전도에서 글쎄 예수를 몇 명이나 믿었다는 거야 아 많아요 역사적으로 노방전도 때문에 예수 믿어서 목사된 사람도 있고요 많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안 하고 못한다고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자꾸 욕하지 말고 그거 보세요 여러분 노방전도? 아유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면 할 자신이 있어요 예를 들어 LA 저 같은 경우는 지금 LA 있는데 LA 길 가다가 하나님이 야 노방전도 시작 그러면 할 자신이란 말이에요 전 자신이 있어요 해봤고 저는 한국에서 우리 목사들 훈련시킬 때 지하철 타면 거기서 막 보금증거하는 거 짜증나잖아요 근데 하루는 내 동생하고 어디 가다가 야 우리 노방 여기서 한번 보금 외치자 그래가지고 한 적도 있어요 물론 뭐 선교 가면 일본도 가서 하고 노방전도 합니다 말이야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 LA 같은 경우는 벌먼트하고 피코 웨스턴하고 거긴 거의 100% 멕시칸들이 멕시칸 목사들이 나서 노방전도 하는데 크리스찬이 찡그리고 싫어하고 그래요 그러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몇 명이나 전도해요 그래서 1년에 3명 전도했다고 보세요 그럼 당신은 뭐를 하는데 몇 명 전도하는데요 그걸 안 하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냐고요 그걸 하고 계시냐고요 그거를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너무나 막 자기가 못하는 걸 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노방전도 시작이네 사도 지금 베드로가 무슨 이렇게 떠들다가 어떻게 와가지고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는 거를 다 염두에 두고 용기를 내서 성령 충만하니까 외쳤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들은 조롱하고 쇠쇠쇠쇠 추했다 막 그러니까 그래 버떡 일어나니까 열한 사도 같이 일어났어 그리고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대 야 이 유대인들아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야 무슨 소리야 지금 3시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3시 그러면 오후 3시를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에서 0시가 우리 시간 아침 새벽 6시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제3시라는 것은 오전 9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그리고 왜 베드로가 이렇게 크게 얘기하느냐 왜 그때 패스오버잖아요 그죠 패스오버 그러니까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 10시까지 금식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근데 야 니들 알잖아 지금 우리 다 금식하고 있는 거 그게 뭐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게 아니잖아 우리 다 금식하잖아 야 지금 9시인데 10시까지 우리 금식하는데 무슨 술을 마셨어 말도 안 니네들 알잖아 왜 알면서 그따위 소리 하는 거야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알면서도 계속 욕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가 안 해본 거니까 내가 안 해본 거니까 하나님한테 온지 안다고 생각한다 무섭죠 근데 그것이 2000년도에도 우리는 뭐 우리 교단적인 우리는 방언이 마귀한테 온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한단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제가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요 가면서 뱅 16절 이는 곧 선지사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그러면서 요엘서를 그러니까 제가 베드로 전후서를 그거 주석을 쓰다 놀랐다 그랬잖아요 와 베드로 전후서 쓰다가 와 이렇게 구약에 더욱이 그 선지자들에 대한 그걸 무지무지만이 많이 무지무지만이 많이 활용했더라고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무슨 무식한 고기잡이였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내가 보기에 무식한 소리 같아요 무지무지만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더욱이 예언서를 막 통탈했던 분 같아요 그래서 요엘서를 말씀하시니 그러면서 요엘서를 딱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누구를 통해서 요엘을 통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어로 모든 육체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영어로 내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예언할 것이오 딱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그걸 아주 심각하게 아주 오랫동안 얘기하는 북톡 했죠 소나기라는 거 헤비레인 소나기라는 거 우리 크리스 에버튼인가 벨러튼 크리스 벨러튼 목사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제 북톡에 한국말로 따로 했습니다 한국말 영어 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말세가 오고 있다 2010년도 2016년도 그러니까 이분은 트럼프파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뭐 이제 그런 식의 썼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부터 말세는 어떻게 풀었냐 하면 성령의 엄청난 부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성령 소나기가 온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그런 맥락에서 아 그렇구나 이 말세가 오기 전에는 전에는 이렇게 성령의 부응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도 부응이 하면서 많이 그랬죠 부응이 하면서 말세다 그리고 우리가 말세를 준비하자 그래서 우리 엘리사 제너레이션 때 엄청난 부응이 미국에 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도 하고 근데 이제 뭐 그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몇 년 몇 달로 마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세대 때 온다는 거죠 기도하고 있고 또 안 와도 어떻게 해요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간증을 하려고 해요 제가 사실은 아 이 트럼프에 속는 이 보금주의자들 그래서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지금 일곱 권 책을 읽고 북톡을 해가면서 사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면서 내가 너무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너무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는 거의 귀신들린 사람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귀신들려가지고 막 그 그 그거를 아 근데 내가 이걸 하면서도 너무 내 자신이 막 영적으로 탁해지고 더러워지니까 아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이 이 다락방 스튜디오에 올라와가지고 딱 보는데 저기 제가 이렇게 쌓아놨던 노트들이 있어요 제가 이 조그만 노트 있죠 박사학이 할 때도 평생 전에 이 조그만 거 노트를 갖고 다니면서 노트를 하니까 근데 2014년도 노트인데 그게 이렇게 쌓아놨던 게 어저께 밤에 이렇게 쓰러졌어 쓰러지고 이게 딱 위에 있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그거 읽어라 그래서 어? 읽어요? 그리고 딱 뽑아가지고 딱 펼쳤는데 2014년도에 2014년도에 제가 은혜 기도원 가서 금식할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은혜 기도원에서 40일 금식을 내보냈어요 근데 2014년도는 그때 금식할 때는 아니고 이제 또 올라가서 금식할 때인데 거기에 그 오정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은혜 기도원 아 너무 좋아요 같은 옷이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 정말 영적으로 정상에 쓴 분이에요 오정상 그분은 제가 부흥사로서 참 부러운 게 하루에 설교를 세 번 하세요 기도원에서 설교 예배를 세 번 드리니까 새벽 기도하고 오후에 하고 저녁에 하고 저녁 집회하고 이제 세 번을 혼자서 다 설교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한 설교 때마다 열 가지 포인트 그러니까 하루에 설교를 세 번 하는데 한 설교 때마다 텐 포인트 서먼을 한단 말이에요 주로 목사들이 3포인트 서먼 세 가지 포인트를 갖고 잡고 하는데 이분은 뭐 와 근데 딱 펴는데 그걸 읽기 시작했어 효자 효자는 뭐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대들보가 있는데 티끌에 비판하는 자 그건 영적 불구자다 자기가 잘났다고 뽐내면서 잘난 척하는 자 이거는 영적 불구자다 그 다음에 덕이 되지 못하느냐 입을 열어 떠드는 자들 그러면서 와 여기서 뭐 했냐면 예수는 쩔뚝발이 불구자를 치유해 주셨는데 우리는 돌아다니며 그들이 병신이라고 손가락질한다 이걸 딱 읽는데 성령님이 너 트럼프가 귀신 들리고 트럼프가 정신병자라는 거 얘기 계속 하는데 그거 다 알아 세상이 주님 몰라요 미국의 80%는 몰라요 그래서 뽑잖아요 아니야 이제는 다 알아 그러니까 그만하고 그만하고 책 그만 쓰고 트럼프한테 귀신 나가도록 기도해라 와우 제가 오늘 다 거기 아웃라인 써놓고 다 찢어버리고 너무너무 해방받았어요 저는 진짜 오늘 너무 행복해 그래가지고 여기 뭐 저기 뭐 책 뭐 읽고 노트하는 거 다 읽고 큰 거 읽고 다 찢어버리고 아 주여 감사합니다 아 정말 내가 이제 진짜로 막 오물을 쓰는 기분이에요 트럼프란 얘기만 해도 오물 똥물을 쓰는 것 같은 기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 얘기하고 귀신 들린 사람 정신병자를 자꾸 정신병자 정신병자 하니까 아 나도 돌아버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 주여 어떻게 이런 정신병자를 우리 대통령으로 뽑아가지고 아직도 안 나가겠다고 저렇게 버티시는데 주여 귀신을 좀 내쫓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고 2021년도는 좀 아 덕을 세우는 제가 우리 오정상 목사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좀 설교를 하려고 해요 아 너무 좋아요 앉은 자리 설 자리를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 자기 분수를 모르는 자 복된 말씀 잃어버리고 나쁜 것만 기억하는 자 신앙의 불구자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나누지 못하는 신앙의 불구자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자 매사에 절제할 수 없는 사람 앉은 뱅이 신세를 면치 못하는 신앙 그래서 여러 가지 포인트로 메시지 제가 오늘 중이든지 설교해가지고 또 올릴게요 같이 은혜 받으십시다 제가 오늘 저한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안희숙 사모님 시집을 가지고 또 북턱도 하나 올려놨어요 한번 들으세요 오케이 내일 봬요 바이 날씨입니다 érique ... ...